이쁜고라 이쁜고라 아일리와니 입니다 안녕 보고싶었어 나도 나도 인사할까? 아 아일리와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일리와입니다! 1위 매니저인데? 네, 오늘 저희가 1위 팬 매니저를 하게 됐어요, 여러분 오늘 안 추우세요? 별로 안 추워요? 안 추워요? 네 따뜻하죠? 오늘 오늘 쪽이야 감이 나빠지 그냥 하면 돼 깨지마 아빨 호박 카침 나 뱀 마치 카침 마치 왜 저렇게 나 진짜 나 이 의상 입었어요. 앨범에서 보셨죠? 혜빈은 나와있는데 여기 2분부터 1분부터 2분부터 안녕하세요 1분부터 쓰신거죠 이미? 네네 드리면 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2분부터 안녕하세요 네 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이스파이오 너무 놀래요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랬어요 한 장씩만 드려요 한 장씩만 드려요 한 장씩만 드려요 그리고 약간 5개 다 찍어주시면 돼요 어? 아! 맞아요 맞아요 마무리하고 들어갈게요 고마워요 너무 웃긴다 기다리게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 기대하고 있을게 밥 먹었어요? 아니요 밥 안 먹었어요? 아니요 먹어야 돼 안녕 안녕 이따가 이따가요 아이고 귀여워요 귀여워요 와 연주들이 풀받는다 와 진짜 귀여워 귀여워 오늘의 광고를 봐 안녕 안녕